오늘의 리뷰는 바로 로봇톤 런처 스트라이커 버전 아니메로 런처 스트라이커가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는 23년 4월 29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3800엔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 런처 스트라이커만 있는 게 아니라 런처 스트라이커용 옵션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그니의 발사라든가 발칸 이펙트라든가 아니면 런처 스트라이크가 좀 화려했던 게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것 같은 그런 이펙트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의 소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고요 바로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죠 옵션이다 보니까 복잡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에도 구성 자체는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장착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주로 매뉴얼에 쓰여져 있고 뭐 이펙트 적용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돼요 아 거치대가 있네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네요? 별도로? 자 구성을 전부 꺼내 봤습니다 거치대는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그니 그 로봇온의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엄청 크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뒤쪽에 에너지팩 쪽을 보면 좀 얇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뭐 기본적인 아그니의 디테일 그런 거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기믹?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에너지팩을 좀 뺄 수 있다 정도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 뿐이지 뭐 슬라이드 기믹으로 뭐 이렇게 그립 부분이 앞뒤로 뭐 후퇴에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서브그립 같은 경우는 좀 뺄 수 있더라고요 요것도 따로 움직이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나마 요 포그 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이 검은색 이거 도색이더라고요 어라? 싶기도 했고요 뭐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 포인트 물론 도색이기도 하고 초록색 자체적으로 일단 사출색?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팩인데 기본 디테일, 디자인 충실하게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관절 자체는 요렇게 이중 관절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끝부분에서 요렇게 또 회전이라든가 안쪽에 또 볼관절이라든가 그리고 아그니가 연결될 부분에도 축관절과 볼관절이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포장 상태는 지금 이거였는데 요게 아니라 이렇게 쑥 들어줘야죠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아그니를 연결을 해줍니다 뭐 연결하는데 막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음... 다음은 어깨에 장착하는 콤보 웨폰 포드 여기에 이제 120mm 발칸과 350mm 건런처가 내장이 되어 있는 무장이기도 하죠 바깥쪽에 날개 같은 부분을 펼쳐주어서 완성을 시켜줄 수 있고요 어... 뒤쪽에 빨간색깔 부분은 여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 이제 회색과 초록색은 사출이고 나머지 컬러들이 도색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어... 안쪽에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구요 어깨에 장착할 때는 이 프레임을 꺼내는 방식인데 앞쪽에 있는 파츠들을 좀 떼어내야 되더라구요 일단 장착할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그니 발사 이펙트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특유의 그... 이펙트를 이미지화 한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구요 잘 보면 묘하게 번개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디테일이 보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뭐야 사출 불량인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있더라구요 약간 이제 그... 파지지지지지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테일 에... 고런게 클리어 파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도색된 에... 고런 클리어 파츠도 들어가기도 하구요 이 뭐 이쁜 것 같아요 색깔도 조합도 괜찮고 이펙트 자체는 그냥 아그니 끝부분에다가 맞춰서 끼워주기만 하면 돼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었구요 그리고 120mm 발칸 이펙트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칸을 발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펙트인데 요것도 이제 교체식이죠 여기 끝부분을 에... 콤보 에펀 포드의 끝부분을 교체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요렇게 바꿔주면은 에... 발사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모래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이펙트 발 밑에 적당히 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런처 스트라이커를 전시할 수 있는 거치대인데 약간 캐터펄트 디테일도 조금 있기도 하구요 나중에 나올 소드 스트라이커에도 동일한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형태네요 콤보 에펀 포드 장착할 때는 요 앞부분의 파츠들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요렇게 빼주면 되구요 제거 후에 안쪽에 프레임을 요렇게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안쪽 방향으로 슬라이드에서 분해가 가능하구요 이거를 앞뒤 분리를 해서 어깨에 장착하는 형태에요 연습 삼아서 거치대에다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요렇게 프레임 먼저 끼우고 방금 분리했었던 나머지 외장들 전부 다 장착을 해주구요 그리고 백팩도 수납을 할 수 있겠죠 백팩은 그냥 그 뒤에다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요대로 전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것만 전시하기엔 되게 심심하긴 하네요 나중에 다른 옵션들 동시에 다같이 전시해놓지 않는 이상은 뭔가 느낌이라면 딱 이런거 같은데 앞에다가 스트라이크 건담 세워놓고 나중에 나올 옵션들 막 뒤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느낌인거 같기는 한데 뭐 아무래도 그냥 저는 역시 본체에 끼는게 나은거 같아요 껴보도록 합시다 끼우는 방식은 방금 거치대에 끼운거랑 같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분리를 해서 먼저 조립을 해주구요 그 다음 콤보 에펀 포드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 한 다음에 나머지 커버 다시 씌워주면 끝 백팩은 그냥 갖고 와서 등에다 끼우면은 끝 장착 완료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 아 금본금본하다 멋있구만 그냥 문득 딱 떠오른건데 뭐 내년에 시드 극장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스트라이크 건담이 거기서도 등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효자잖아요 건담 시드의 효자 뭘 해도 되는 애 막 요런 느낌이잖아요 스트라이크 건담이 과연 거기서도 나올까요 자 먼저 아크엔젤에서 출격 후에 지상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바닥에 착지도 해야 하는데 처음 이제 지구에 내려왔을 때일 거예요 그 사막에서 활약했을 때가 당시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그리고 바닥에 착지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약간 엉거주춤한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주변에 바쿠가 막 이렇게 샹샹샹 돌아다니듯 그런 느낌을 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어깨에서 발칸을 막 발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열어서 살짝 이렇게 상체 돌려주면 요런 느낌으로 쏜다고 생각하면은 얼추 맞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아그니를 손에 쥐어주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그니 특유의 방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로보톤이다 보니까 사이즈 때문인가? 묘하게 방력은 있으나 방력은 있으나 뭔가 이 아그니 자체의 볼륨감은 좀 절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비율이 딱 요 느낌으로 나오니까 맞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자니 뭔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은 아그니 액션! 역시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 하면은 아그니죠 이 아그니 특유의 볼륨감, 방력 요런 게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아그니 이펙트까지 장착을 해 봤습니다 발 뒤에는 모래먼지 이펙트까지 끼워놓은 상태라서 이게 사실상 풀세트라고 봐야겠죠 이 상태에서 어깨 발칸을 쓰진 않으니까 이펙트는 끼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든 진짜 이 제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발사 후에 아그니를 한쪽으로 촥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 봤는데 요거 비슷한 포즈가 뭔가 갑자기 데자비가 빡 느껴져서 생각을 계속 해 봤어요 지금 이거 그레이트다간 포즈인데 마지막에 피니쉬하고서 딱 포즈 잡는 거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엔 그런 아그니를 들고 다시 아크엔젤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점프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 봤는데 분위기는 확실히 근본스럽게 아주 좋습니다 애초에 소체 자체도 그렇고 이 버전 아님에가 초 슈퍼 근본을 목표로 하잖아요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지상 액션뿐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서도 아그니 이펙트 끼고 스탠드 올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구도로 만들어줘도 좋겠죠 그리고 아직 뭐 소드 스트라이커도 안 나왔고 그리고 퍼펙트 스트라이크용 파츠도 없지만 분위기만 한번 내봤습니다 백팩을 프레임 떼어내고 그리고 백팩을 에일팩으로 바꾸고 해줬는데 여전히 예전에 프라모델에서도 봤었던 게 보여요 지금 이 분위기는 이 분위기가 맞잖아요 여전히 좀 보이는 거는 약간 추억이기도 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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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콤보 웨폰 포드가 백팩에 걸려가지고 살짝 어깨를 앞으로 빼줘야 되는 이거 있어요 예전에 프라모델 때도 이게 있었거든요 아아 지금 말하는 프라모델은 이제 구판 네 퍼펙트 스트라이크가 공식이 아니던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터 런처 스트라이커 앤드 이펙트 세트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아그니 이펙트 아무래도 좀 유니크하잖아요 프라모델에도 아그니용 이펙트는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이제 연출에 있어서 어 확실히 포즈 잡을 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소드 나오고 소드까지 나왔으면 퍼펙트용 파츠들 있잖아요 뭐 A1팩에 연장된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팩을 여러 개 끼우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요게 로보톤에서 또 어떻게 구현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버전 아님에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온 모습 그대로를 내줄텐데 퍼펙트는 좀 나중에 추가된 거다 보니까 이게 리마스터 돼서야 공식으로 나왔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 나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 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료병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뵙브쉐 appoint자 오늘의uş Sylvie